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김윤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3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조세의 징수 방법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및 세법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 등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의 징수 방법부터 보는데요 거기다가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이 조세의 징수 방법에 대한 용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부과하여 징수한다 그럼 이제 부과라는 것은 세금을 결정해서 세금을 결정해서 징수는 거둔다 거둔다 네 그럼 이제 세금을 결정해서 거두는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첫번째는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그럼 신고납부는 이건 뭘까요 자 우리 세금은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가 납세자 그 납세자 안에는 납세무자와 징수무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러한 납세자들이 이제 알아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고지서를 작성해서 납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때 두번째는 보통징수라고 여러분 되어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과세관청이 과세관청이 직접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이 직접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네 이거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국세고지가 있고 지방세고지가 있는데 그 지방세고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지방세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을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고지하는 것을 정부부가 이렇게 용업적인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우리가 지방세 보통징수는 뭐가 있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가 있죠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누가 계산하는 거냐 예 재산세는 이제 시군구청에서 이제 다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줍니다 반면에 국세는 정부 즉 정부라는 것은 세무서가 될 거예요 세무서가 직접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법인 세목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정부 부과 세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있는데요 자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따고자 하시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전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우리는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창업자가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개업, 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취업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소공,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공중개사가 소공중개사에게 우리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지급해요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면 그 해당 급여에서 세금을 뗄 수가 있죠 세금을 뗄 거 아닙니까? 세금을 떼죠 그럼 이때 떼는 근거는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떼는 거예요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소득세만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의 10분의 1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또 뗍니다 지방소득세로 또 떼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가 2만원을 뗐다 2만원을 뗐다 라고 한다면 그 2만원의 10분의 1인 2천원을 지방소득세로 뗍니다 2만원을 떼면 2천원을 떼요 이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차액금액을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이때 소득세는 국세거든요 소득세는 국세니까 이 국세를 떼는 것을 우리는 원천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원천징수 그 다음에 지방세를 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좀 바꿔서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을 떼는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그 권한을 이 사업주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실무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국에 수만 개 없는 있는 수만 개 중개사업장에서 매월 급여가 나갈 때마다 원천징수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담당 세무서의 조사관들이 다 앉아 거기 사무실에 가서 다 세금을 떼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징수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담을 이 사업주에게 맡긴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네? 사업주 당신이 대신해서 대리해서 대신해서 좀 걷어달라 자 이런 얘기예요 그 권한을 여기다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개공 입장에서는 권한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죠 이거 뭐 자기가 낼 세금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낼 세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불려줘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냐 의무로 만들었어요 의무 이건 의무야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야 그러면 소득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그러면 이 개공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이 소속공인중개사의 급여를 떼는 것을 원천징수 지방세를 떼는 것을 특별징수 그러면 이제 지방세를 뗄 의무가 있는 개공을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름만 바꾸면 되겠죠?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소한 용어가 나왔어요 이 생소한 용어를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자 지방세 국세는 원천징수 자 지방세 또는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자 키워드가 편의상 편의상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편하고 싶어서 징수의 편의 편하고 싶어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좋은 자 이때 좋은 자라는 것은 사업주를 말하죠 사업주 사업주를 말합니다 사업주 메모하시면 돼요 사업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이게 키워드예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다 색깔 채워져 있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세금의 유형이 신고냐 고지냐 아니면 특별징수냐 원천징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우리 그 표에도 다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에 있는데 자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해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 취득하는 자가 신고납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받은 자가 신고납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직접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부과하고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도 우리가 신고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원천징수 국세를 떼는 거 국세를 뗄 때 어떤 걸 뗀다구요 소득세를 일부 떼는 것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를 떼는 걸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보통징수 정부부가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이런 단어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16번도 별 표시 하나 가산세 가산금 자 요건 요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즉 가산세는 요 신고세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어쨌든 따고자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얼마나 좋겠어요 자 따서 이제 나는 전문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개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세금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항상 이 주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세금은 누가 낼 거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네 번째 언제까지 낼 것인가 다섯 번째 어디에다 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이 내야 될 소득세는 누가 납세의무자 됩니까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누가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그렇죠 빵빵빵이 된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배웠냐면 과세대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과세대상이 정해진다 그럼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것은 대상이 정해져야지 계산방법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이 딱 정해지면은 얼마 벌었고 몇 프로 낼 건지 정해야 돼 그 얼마를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이 되는 거죠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이 됩니다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유를 곱하면 언제까지 낼 건지 나름대로의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야겠죠 기한은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해 주세요 언제까지 납부해 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있는데 이 신고납부기한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 받아야겠죠 그 처벌이 바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가산세니까 가산세니까 뭐예요 세금을 더 내라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신고는 어디 가서 할 것인가 아무데나 가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가서 관할관청에 가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관할 우리가 시군구청이라든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줘야죠 그러면 이때 그 관할을 정해주는 기준장소가 바로 어디를 말하냐 납세지를 말한다 납세지가 관할관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가산세를 물어내는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때 신고기한 이내에 얼마 얼마 내고 가산세가 얼마 얼마 이렇게 내죠 더해서 이제 우리가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지서가 체납된 고지서가 되는 거죠 체납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여기에도 납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2021년 11월 20일 날 납부가 된다 그러면 이때 내야 될 것이 신고기한 내에 낼 것이 90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그냥 1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토탈 11월 20일까지는 여러분들 얼마 내면 되는 거예요? 100만원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00만원을 내면 다 완결이 되는 겁니다 100만원을 내면 다 완결이 되는데 이 100만원 마저도 또 밀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원 마저도 우리가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를 물어내야 되잖아요 연체 이자를 물어내야지 그러면 그 연체 이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 가산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산금 이것을 가산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곧 연체 이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재 제목에 16번에 가산세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에다 써놓으세요 연체 이자 자 그런데 문제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모두 다 가산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 이것이 고지 후 고지서가 발급되고 나서 후에 고지 지연 고지 지연했다는 고지 고지 후 납부 지연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고지서를 발급하고 나서 그래도 밀리면 그래도 밀리게 되면 고지서 발급 후에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다 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도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안 바꾼 거야 얘는 그냥 가산금이 존재하는 걸로 일단은 해놨어요 원래는 2022년 2월 3일자로 폐지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기본소 강의 들어갈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차이가 뭐냐 둘 다 처벌을 가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가산세가 먼저 가산금이 먼저예요 그렇죠 가산세가 먼저고 나중에 가산금이 붙는 거죠 일단 순서적으로는 가산세가 먼저고 가산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산금이 두 번째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산세는 세금이야 추가로 더 내야 될 세금인데 가산금은 일종의 뭐라고요 연체이자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시험에는 이 가산세 중에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출제가 됐어요 신고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우리 자료에 보다시피 우리가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신고 관련 가산세가 과소신고, 무신고, 부정신고 자 느낌상 어떠한 유형의 가산세가 높을까요 빙고 맞습니다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자가 붙으면 높아요 그럼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적인 표현을 빌리면 악의, 악의적으로 악의니까 뭐예요? 알면서 일부러 그렇죠? 그 다음에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모르고 선의 모르고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과소신고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0%가 붙고요 무신고는 곱하기 20%가 붙고 부정일 때는 곱하기 40%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과소 부정무신고는 4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는 얘는 하루당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요 10만 분의 25%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한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기억이 바로 의 가산세 정의죠 가산세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럼 이때 의무라는 것은 의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의무라는 것은 신고의무 나쁘무 두 가지를 말해요 신고의무 나쁘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얘는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산금은 밑줄 지방세 하나인다 지방세 하나인다는 것은 여기 다음에 뭐 국세는 폐지가 됐고 이 이름이 고지후 나쁘지한 가산세로 개정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산금의 종류가 있겠죠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보시면 A번의 밑줄 일반가산금 B번의 중가산금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이때는 100만원 내야 돼 근데 11월 20일 날 100만원 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연체가 됩니다 또 연체가 돼요 연체가 돼서 11월 20일 자 언제 내냐 2022년도 3월 2일 날 납부합니다 3월 2일 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1월 20일이니까 어느 정도 연체가 된 거냐면 12월 20일 지났죠 한 달 지났죠 내년 1월 20일 지났죠 2월 10일 지났죠 하지만 3월 20일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3월 20일은 안 지났죠 아 그러면 3개월 지났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일반 가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가상금이 있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의 중가상금이에요 가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일반 가상금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단 하루라도 밀리면 내는 이자가 일반 가상금이에요 일반 가상금이 뭐라고요 네 단 하루라도 밀리면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이자를 일반 가상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반 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일적으로 3%의 이자를 물어내야 돼요 무조건 3% 그러면 이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3% 30%면 30만 원이 되는 거고 3%면 3만 원의 이자를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주면 되겠죠 해석이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1개월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나면 또 추가로 이자를 내라 1개월이 지나면 또 추가로 이자를 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100만 원이 와야 되느냐 100만 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과 3만 원 103만 원이 와야 되느냐 여기다 곱하기 얘는 0.75% 곱하기 경과 월수거든요 경과 월수 물론 과세 관청에서는 이렇게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3만 원의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이자에 또 이자가 붙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체지 사체 그렇잖아요 사체 놀이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3만 원이 붙지 않고 100만 원이 붙습니다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에 0.75%면 7500원이 붙어요 7500원에다가 경과된 월수를 곱해주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달수가 몇 개월이 지났냐가 포인트죠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몇 개월 지났다고요 3개월 지났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냥 3월에서 11월 빼면 안 됩니다 세봐야 돼요 11월 20일이니까 12월 20일 지났죠 1월 20일 지났죠 2월 20일 지났죠 3월 20일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개월만 경과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기본이자 3만 원에다가 7500원에 3개월만큼의 가중되는 그런 이자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면 토탈 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니은의 가상금에 A번에 일반가상금 B번에 중가상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중가상금 제도는 중가상금 제도는 이자에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둬요 야 요 금액 밑으로는 받지 말자 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교재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 보시면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아 안다 즉 만약에 요 고지된 금액이 여기는 지금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고지 금액이 뭐 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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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30만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0만원이 안 되는 거죠 30만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거야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30만원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중가상금은 이때는 아예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에 체납된 금액은 과세관청에서 그런 것까지는 다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숫자 지금 모두 상관없어요 자 제가 그랬죠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상금이란 말이 뭔지 고지후 납부지형 가상세가 뭔지 이 용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433페이지에 3번에 가상세 가상금이 요약되어 있죠 자 별표시 해놓으시고 거기 보시면은 신고물성실간세가 국세호지방세가 있는데 자 부정할 때는 몇 프로? 40%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이렇게 되어있죠 네 똑같습니다 납부고지연 가상세는 자 얘네들은 하루장 0.025%씩 가상이 붙습니다 납세 고지전이라는게 뭘까요 그쵸 요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그쵸 고지서가 이렇게 발부되기 전에 미리 이제 납부지형 가상세가 붙는거죠 그래서 고지전 납부지형 가상세 고지가 되고 나서 또 밀렸을 때 내게 되면 고지후 납부지형 가상세가 된다는 거죠 국세는 국세는 지방세는 가상금 제도로 받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고지후 납부지형 가상세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국세는 3% 대신 1경과될 때마다 0.05%씩 5년까지 적용하고 체납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것이 국세는 지금 이게 국세를 말하는데 국세가 이 내용이 과거에는 가상금 조항이었다 이런 얘기에요 국세는 그런데 얘는 고지후 납부지형 가상세로 변경이 됐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기본 가상금 3% 또 0.25%씩 또 가상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지방세는 오른쪽에 가상금 일반 가상금 중가상금 제도 설명된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숫자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다시 강조할 거니까요 지금 이거 억지로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부가징수 18번 징수 부가라는 것은 세금을 결정한다는 뜻이었고 징수는 거두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지방세는 아직도 체납처분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제한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이때는 매각비용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포함해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압류 매각할 때 들어가는 체납처분비는 채권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28번 징수금 징수금은 강제로 거둘 돈이에요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 이자 체납처분비용 그렇죠 체납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29번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특수관계인 자 우리 교재 29번에 있죠 29번 이 특수관계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당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부당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행위 그래서 그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 계산한 결과를 향후에 부당행위로 판단됐을 때는 그 계산을 부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이 거래를 의심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거래를 의심하겠다 그러면 이 관계가 친족관계냐 아니면 경제적 관계냐 아니면 경영지배관계냐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20, 30번의 과세자료 30번의 세무조사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관련 가산세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가산세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 제조가 없으니까 고지서가 체납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붙는 납부저 가산세 하루 경과하실마다 0.06%씩 지방세는 75% 한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고지서 발부가 돼서 11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까지 내면 되는데 그 20일 또 밀리게 되면은 고지서가 발급되고 난 납부저 가산세가 붙는다 이거는 이제 국세를 말하는 거죠 국세 그렇죠 국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경 3%의 고지후 납부저 가산세 내고 또 하루 지날 때마다 0.06%씩 개선하되 다만 어쨌든 가산세가 두 번 붙는 거니까 150만원 미만일 때는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면 지방세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그렇죠 가산금이라고 표현해서 중가산금 0.75%씩 붙고 30만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얘는 그래서 지방세선 일반가산금 그 다음에 이것을 중가산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국세는 고지후 납부저 가산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엔 납세의무성립확정소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기에 앞서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일단은 31일 때 우리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냐 우리 했던 용어들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했던 용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아까 우리가 키워드가 뭐였죠 편의상 편리상 징수하기 편하게끔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 자 여건이 좋은 자가 사업주를 말했죠 개업공인중교사 사업주로 하여금 징수케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가 아니라 이거는 지방세니까 뭐라고 했었죠 아까 징수 방법 중에 소득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고요 특별징수 그렇죠 자 이건 X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체제장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사물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겠죠 네 이건 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용어에 썼죠 이거 중요한 용어에 썼습니다 납세자란 납세무자와 특별징수무자를 말한다 납세자와 특별징수무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납세무자가 있느냐 납세무자는 본래 납부할 납세무자도 있지만 연대 2차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고 2차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했었어요 보증인을 포함한다 와 특별징수무자 국세는 원천징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무자라고 했었죠 를 말한다 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체제의 징수금이라 걷는 돈이야 원금 이자고 지방세고 이자고 체납천비 체납지평에 들어가는 비용도 걷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O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질문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보세요 납세자, 징수금, 공무원, 징수금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31일째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용어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자꾸 용어를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하기 한번 볼까요 용어 우리 하여튼 우리 기출인문에서는 용어 정리를 많이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의무 이때 의무라는 것은 신고의무, 납부무를 말합니다 신고의무, 납부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다 세금에 가산한다고도 있죠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가산세 방금 한 거잖아요 다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있는데 신고는 과소냐 무신고냐 부정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두 번째 지방세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 자 키워드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이 사람을 아까 뭐라고 했었죠 사업주 사업주 자 그럼 사업주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좋죠 그렇죠 특별징수 특별징수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특별징수다 어쨌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조금씩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자 키워드는 뭐냐면 이 문제 풀 때는 키워드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아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다 그럼 고지 납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보통징수가 되겠죠 보통징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율을 부과할 경우에 통상 통상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이라든가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천지의 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천지의 지변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경주 같은데 지진이 일어났다 포항이 일어났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표준세율을 딱 잡아놓고 표준세율을 딱 잡아놓고 그 표준세율에서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올렸다 낮췄다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얘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지 맞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가감 조정하는 것을 얘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이것을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키워드 플러스 마이너스 50% 탄력세율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납세자에는 여러분들 누구와 누가 있죠 아까 우리 기출 30일의 용어에서도 출제됐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납세자에는 누구와 누가 있다 그렇죠 납세무자와 징수무자가 있다 납세무자와 징수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무자와 징수무자가 있다 그러면 납세무자에는 우리가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다 다만 이때 보충의 범위에는 2차 납세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무자가 있고 보증인 제도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무자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무자가 다 책임을 모지면 보충적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2차, 2차는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고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고 보증선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징수무자가 있는데 국세를 징수할 때는 이것을 원천징수, 원천징수라고 표현하구요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체납 세금이 밀린 거죠 그런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토탈해서 매각대행수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납농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체납처분비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납세무자 성립확정섬율 우리 교재로는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를 펴보시구요 여기다가 별표시 둘 별표시 둘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었구요 물론 올해 시험에는 출제가 안됐지만 늘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모든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의 절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충 뭐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서 납세무가 발생됐다가 그 발생된 납세무 가지고 세금을 결정 지었다가 납부등을 통해서 없애는 제도에요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됐다가 확정됐다가 섬열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성립, 이걸 발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계산을 해서 세 계산을 해서 우리가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 그리고 납부등을 통해서 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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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확정을 짓고 소멸한다 이런 얘기에요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립에서는 성립 시기가 중요하고 확정하는 확정 방식이 중요하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조금씩 귀가 열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납세무의 성립부터 다시 출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